안녕하세요. 이델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2차전지 쪽에서 아직 주가가 덜 올라간 그리고 실적은 월등히 좋은 기업들 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기업들 이번주에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아직 덜 간 기업들 그리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자리에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훨씬 합리적인 투자 방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고요. 오늘은 이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황금 주도주들은 새롭게 사업 확장을 하면서 자신만의 기존 연역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사업이 새로운 매출 동력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두 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종목명부터 좀 오픈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전자표식 장치 글로벌 2위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가지게 된 솔로엠이라는 기업들을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5G 기업에서 친환경 기업으로 황골탈퇴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업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사업 플러스 알파 새로운 사업들을 진출을 하면서 사업을 다각화시키면서 이 부분을 이제 실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황금 주도주 두 개 기업 좀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제가 장전에 글로벌 뉴욕 증시라든지 환율, 유가, 아시아 증시 분석들에 대한 내용들을 장전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고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전혀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많이 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문자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문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저랑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부시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꼭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음절로 사업 확장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두 개 기업 솔로엠과 서진 시스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엠이라는 기업이고요.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쪽에 파워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계통에 있는 회사는 한솔 테크닉스라는 회사고요. 솔로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3인1 파워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전 쪽에 대한 소비가 이미 인플레이션, 코로나 때 이미 발생됐었기 때문에 교체 조직이 5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출하량이 높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ESL이라고 하는 전자표식 장치 이 부분에 대한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좌측에 있는 것처럼 우선 전자표식 장치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20년부터 작년, 22년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세 못지않게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할 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옆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수주장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수주장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선수금이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채가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주장구가 높은 기업들은 이 부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매출로 인식이 되고 수익성이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솔로엠의 어떤 ESL 사업부는 계속적으로 고속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전자표식장치 작년 기준으로 2위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3위였던 기업이 2위로 올라갔고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기술력과 좋은 제품들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위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주장구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대비해서 4.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 1위 사업자보다 무려 4배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1위 사업자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것도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엠은 사실 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높은 멀티프를 부여할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전자표식장치라는 게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마트에 가보시면 전자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마트 직원분들께서 교체를 했는데 그게 다시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전산화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다 일괄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자동화 그리고 물류의 공정, 전동화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과정에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컬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마진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전자표식장치가 공급되면서 당연히 한 개 팔 때보다 똑같은 제품을 판다고 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대형에 대한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컬러 제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솔로엠이 하나의 제품을 팔 때 더 높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 더 높은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안 됐었던 이유가 바로 제가 밑에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우선 원재료로 사올 때는 달러로 결제를 했고요. 매출을 인식할 때는 주요 고객군들이 대부분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로로 받았습니다. 되게 불리한 구조였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달러로 다 일치화시켜서 올해는 이 부분까지 더 폭발적으로 좀 수익성 성장하는 데 보탬이 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대 그래프의 어떤 색깔들을 보시게 된다면 전자표식장체 매출이 전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놓고 본다면 이런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솔로엠의 이제 전자표식장부가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주력 사업부가 되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 모델도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출하량은 줄어든다고 얘기는 드렸지만 이 3인 1을 채택하고 있는 제품군이 라인업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혀 문제가 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사업부도 잘 되고 있고 신성장 사업부도 잘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놓고 본다면 솔로엠은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도 장기입병선을 돌파하고 지금부터 우상향을 만들어줘야지 추세를 좀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그 부분을 좀 견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솔로엠 재무적인 분석하기 전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기업들 그리고 시세를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방법들 좀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채널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확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이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널 추가 해두시면 또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푸시와 알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실적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은 사실 매출액이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20년 그리고 21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2년에 외형 성장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 또 큰 폭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외형 성장은 전자표식 장치인 ESL 사업부가 좀 크게 성장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익성도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왜냐하면 21년에 영업이익률은 2%가 최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2년에는 4% 정도로 2배 넘게 영업이익률이 회복했고요. 외형 성장과 맞물려서 수익성까지 같이 회복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대 넘는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고속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2018년에 1270% 정도까지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대규모 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돈을 벌고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은 사실 200%로 높은 수준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보율은 2018년에 35%가 최대하지 않았지만 지금 1000%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국가에는 돈을 계속적으로 잘 쌓아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동 비율도 제가 좋아하는 수준인 120%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에 있는 거는 이제 PER 밴드 지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PBR 밴드 지표인데요. 이거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이 회사는 지금도 이 밴드 손대 하단에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하신 분들은 기간 조정과 좀 가격 조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매수 타이밍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바라보는 보수적인 목표 주가는 2만 7,500원으로 먼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 쪽에 대한 또 다른 기업은 이제 서진 시스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사실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서진 시스템을 5G 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도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5G 통신 관련된 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일정 부분 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25% 정도 차진하고 있고요. ESS라고 하는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 쪽에 대한 사업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사업 부분들 계속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그동안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수익성이 안 좋았지만 22년 하반기부터 수익성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부분들의 고속성장은 23년에도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체크포인트 좀 세 가지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그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었는데 11%대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했다라는 게 주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의 매출액이 2020년에 304억 원에서 22년 기준으로 1900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는 거 아마 글로벌 고객사 추가를 좀 확보를 했고요. 최근 공시를 보시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들, 고객사로 두면서 계속적으로 수주 받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비용에 대한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결국 위기 속에,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뿌렸던 씨앗들을 지금 작년 4분기부터 걷어들이고 있는 매우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를 포인트로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한 텍스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원형 그래프를 보시게 된다면 통신 관련된 5G와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직까지 한 34% 정도는 통신 쪽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 쪽,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 쪽을 합산시켜 본다면 한 30% 정도.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부가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기타 쪽에서요.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글로벌적으로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은 당연히 신재생에너지 쪽, 친환경차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도 5G 쪽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새로운 쪽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한 영역을 넓혀가면서 그동안 투자됐던 돈을 걷어들이면서 이익 회수기에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통신, 반도체, ESS, 전기차 배터리 부분까지 사업이 지금 다각화되고 있고 작년 4분기부터,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저장장지 부분은 더 좀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글로벌 상위 5개 업체 중에서 3곳에서 이 기업에 지금 물량을 위탁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뜻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꺾은성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있는 좀 도표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2020년 1분기에 바닥이었습니다. 사실 21년 3분기까지 좋았고요. 이때 무증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어떤 물류 운반비라든지 원가 상승에 의해서 실적이 안 좋아졌고요. 작년 1분기 실적의 바닥을 찍고 고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막대 그래프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유해사의 어떤 실적 성장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들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 제가 매번 얘기 드리면서 큰 줄기는 딱 하나 얘기 드렸습니다. 완성차 시장 업체에서 지금 아직 내연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90%가 넘고요. 결국 이 뜻은 친환경차로 시프트될 수 있는 룸이 90%나 된다라는 뜻이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전기차 쪽에 대한 배터리 부품을 하고 있는 이 부분도 고속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제일 끝에 2022년 보시면 빨갛게 조그맣게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23년과 24년에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해 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분석하기에 또 앞서서 다시 한 번 또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면 왜 좋으냐면요. 우선은 전 항상 얘기 드립니다.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시세가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데 주가는 잘 안 가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결국 기술적 분석이 가미가 돼야만이 어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좋은 타이밍에 빠르게 시세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잡아 나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처음부터 숙달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 환경을 들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는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서 지금 채널 추가가 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이 가고요. 거기 문자 안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에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만 푸시와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적, 서진 시스템의 실적을 지금부터는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매출액 보시면 3천억이었어요. 21년에는 6천억이 됐고요. 그리고 22년에는 7천8백억이 됐습니다. 실적이 매우 매우 크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작년에 있었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했던 부분인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2년에 상반기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시기 하지만 22년 하반기는 매우 행복한 시기 결국 행복한 시기는 실적이 좋아진 시기겠죠.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와 페이스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23년 영업이익 1,447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충분히 천억대는 거둘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2년 수익성이 아쉬웠던 부분들 영업이익률 보시면 6%였고요. 21년에는 10%였고 올해 다시 11% 정도까지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이 11%였습니다. 거기에 근간화해서 수익성은 영업이익을 계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에도 22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3배 넘게 성장하는데요. 24년에 23년 대비해서도 무려 50% 넘는 실적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성장률은 굉장히 고속으로 높아질 것 같고요. 매출액과 순이익도 물론 굉장히 큰 폭으로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기저효과를 오래 누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앞으로 덤더 빠르게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도 강한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중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한 150% 정도 작년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5G 기업이 반도체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건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유보율은 2500%를 넘는 수준을 꾸준히 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회사가 적자 기업은 아니고요. 돈을 벌기 시작했고 돈을 벌고 있고 작년 한 방기에는 큰 폭을 벌었다는 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유동 비율도 2018년에는 100% 언더였지만 다시 한 번 22년 100% 위로 올라섰다는 부분들도 상당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이브리드형 기업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2차 전지를 한다든지 반도체를 하면서 태양광을 한다든지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풍력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재료와 테마에 대한 기회도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형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진 시스템도 거기에 좀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하이브리드형 기업들을 좀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어떤 PER과 PBR 밴드를 놓고 본다면 밴드선에 거의 최하단 선에 좀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는 사실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본다면 이미 작년 9월에 고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대부분 기업들은 기술적 반등으로 장기 평선까지 올라왔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린 장기 평선은 1년 2평선과 2년 2평선 사이 아니면 2년 2평선까지 대부분 기업들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직 안 올라왔다고 한다면 분명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2차적인 상승, 결국 그 부분은 실적이 견인해 줄 거라고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서진 시스템 실적을 보시면 당연히 23년의 실적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주가에 덜 반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퍼주 또는 저 PBR주로서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매번 얘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혹시 비싸게 사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업이란 확신이 있다고 하면 모아가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은 분명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제가 주식헌터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많이 가져왔고 그동안 내역들을 보신다면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이라든지 주식헌터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제가 리뷰 드리거나 다시 한번 복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드릴 텐데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만 설명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 마무리 할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전에 제가 브리핑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뉴욕 증시, 환율, 유가, 아시아 증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 흐린들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기 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위치가 매력적이라서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실적주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공부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더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는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채널 추가 하신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니까요. 꼭꼬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상으로 32번째 주식권토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